비는 왜 오나 하필 이리며 일어난 날에 비는 왜 오나 하필 이리며 그님과 약속한 날 비가 오면 즐거운 오늘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비는 왜 오나 이렇게 즐거운 날 비는 왜 오나 비는 왜 오나 하필 이리며 일어난 날에 비는 왜 오나 하필 이리며 그님과 약속한 날 비가 오면 하필 이리며 더욱더 망설일 텐데 비는 왜 오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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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